안녕 안녕 시인 왔어? 안녕 잘 지냈어? 올라갈까? 여기 왔어? 신흥시장 여기 요즘 제일 핫한 곳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카페가 있는데 오늘 거의 카페가 다섯 일찍 차 오 저 옷을 입고 하 결정 Bar 자 오 오 오 오 오 오 아, 맞다. 너네 한강 고양이 챌린지 알아? 요즘 유행하는 건데? 응. 뭔데? 봤어, 봤어. 봐봐.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, 화해강 걸어갑니다. 어? 아, 맞다. 진짜? 나 모르는데. 몰라? 그래서 한번 내가 같이 해볼까.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, 고양이가 걸어갑니다. 고양이가, 고양이가? 아, 고양이가니까? 응, 고양이. 이렇게? 이렇게, 이렇게. 고양이가 걸어갑니다. 이게 세 개야. 고양이가 세 개인데, 고양이. 고양이? 두 번째 고양이. 고양이? 세 번째 고양이. 그냥 대박인데. 근데 나 좀 걔네한테 귀여움을 뺏긴 것 같아. 옛날 건물도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진짜 예쁘잖아. 그치? 여기 보면 막 캔들 가게 같은 것도 있고. 잠깐만. 왜 pancake? 알았어. 고양이과 ways Transport 나 주는 거야? 응